오늘은 싱글벙글 fm리즘을 지지하는 한국 여자들에게 진정한 fm리즘을 알려주자 깜짝 놀란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fm리즘 지지한다고 말하니까 남자애가 나 놀리는데 어떡하지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. 알바하는 곳에서 그냥 남녀가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차별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후로 가게에 물건 들어오면 남자애들이 정리하면서 다른 여자애들한텐 아무 말 안하지만 맨날 나보고 차별을 원치 않는 쓴이야 이거 좀 들어줄래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지? 지금까지 그냥 무시하고 웃고 넘겼는데 오늘은 좀 더 나가서 남자들이 말로만 하니까 장난같지? 하면서 재고 중에 몇 개 남겨놓고 나보고 정리하라 했어. 결국 내가 한녀답게 안 도와줘서 걔들이 하긴 했지만 이라는 이 한국 여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. 남녀가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차별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했던 이 한국 여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면 하나같이 평등을 외쳤던 아가리를 꾹 다물고 무거운 건 남자가 드는 게 맞다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습니다. 똑부러진 우리 남성들은 내가 왜 나한테만 시키냐 라고 말하는 한녀에게 네가 평등한 걸 원한다 해서 평등하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더라 라는 식으로 한녀를 향해 시원한 참교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원래 살짝 안목적으로 남자들이 힘쓰는 일하고 여자는 간단한 일 하는 건데 너무하다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.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주장하는 한국 여성들은 이럴 때 아가리 묵념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. 하나의 재밌는 내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식당 알바 하는데 내가 무거운 거 들 때 남자 직원들이 나를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이게 당연한 걸까 라는 글을 여성시대에 쓴 여성인권운동가를 보겠습니다. 테이블 치울 때 통 같은 거 들고 가서 치우거든 근데 고기 불판 무겁고 접시가 많으면 무겁단 말이야. 내가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전에 일했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든다고 말했단 말이야. 근데 이번 남자 알바생들은 나 좋다고 고백한 남자도 있는데 내가 무거운 거 들고 가도 별 신경 안 쓰더라 이거 원래 이런 거야. 라면서 여성시대를 하는 fm리스트 여성인권운동가는 남자들에게 무거운 걸 들어달라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같은 시급을 받으면 당연히 같은 노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녀들은 같은 시급은 받으면서 같은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죠. 그리고 수많은 여성인권운동가들은 남자놈들지 조금도 손에 안 볼라고 정숙이 물통 웅행거리던 거 생각난다. 여자 힘쓰게 하면 쪽팔린 줄을 왜 모르지 지나가는 남자 노인도 여자 힘쓰게 하면 창피해하던데 20대 30대 남자들은 뭐 그리 당당함. 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는 원래 힘쓰는 게 아니라는 우리 당당같이 한국여자들. 에휴 시벌 내가 남자라면 나보다 힘 훨씬 약한 여자들 대신해서 좀 들어주겠다 도태남들아. 같은 소리를 하는 우리 한국여자들은 그래서 허리박살난 공익들 대신해서 공익 대신 가줄 수 있겠죠. 아가리로는 인류애를 운운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모든 걸 남성들에게 요구한다는 재밌는 사실. 여자가 바들바들 떨면서 무거워할 때 같은 무게면 남자들은 한 손으로도 할 텐데 남자들이 좀 처해라 인간적으로. 여성들. 어라라? 남성분들이 어째서 더 힘들고 무거운 일을 한국여자들 대신 해줘야 할까요? 한국여자들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주장하는데 그 내용과 똑같이 남성들도 동일하게 주장했을 뿐인걸요. 한심하고 또 한심한 한국여자들의 해줘해줘 빼에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성들은 제발 남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강요하지 말고 본인들이 해보려는 노력을 보이세요. 걸스캔두애니띵 여자도 무거운 거 될 수 있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힘차이 골격차이 나는데 여자 안 도와주는 거 쪽팔린 줄 알라 말하는 니들 지능이 한심하다 그러면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하지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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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